이랑 우리 언니아가 모는 비행기 타자 뽀송이 이젠 병원에 다시 오면 안돼 알았지? 안녕히 계세요 찬민아 우리 꼭 학교 같이 가자 그래 내가 더 남자친구 해줄게 그건 민우한테 물어볼게 자 이제 집에 가자 뽀송아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잘가 아유 진짜 마리씨가 만든 쌈자인가 보니 아유 고소하다 막아볼거지 근데 오빠 약간 한거에요? 그럼 이 오빠 못하는거 없잖냐? 멋있지? 네 오빠 멋져요 뽀송아 많이 먹어? 네 여기 강선생님께서 이 고기 사오신거야 우리 뽀송이 특별히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게 우리 사이에 아버지랑 다진이가 무슨 사이인데? 응 응 아 그러니까 이게 처갓 쪽으로 보면은 자 꼭꼭 집어먹어 고기가 질기네 누가 사와서 아유 여기 하얀 눈에서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뽀송아 많이 먹어라 아저씨가 매일매일 사줄게 네 진짜 그거 좋겠다 우리 한우 농가도 살리고 뽀송이는 천천해지고 음 이게 고기만 먹으면 영양들은요 네 먹어 어 균형있게 먹으라 응 아유 너 누구야 뽀송이 퇴원했습니다 약 챙겨 먹으면서 안정을 취하면 된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견뎌줘서 고맙다 뽀송아 잘 견뎌줘서 고맙다 뽀송아 좋은 일찍 네 적용 네 편드라держ益 만약에 than 버티츠 포지티브 크라인 귀여워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찬민아 찬민아 이번에도 넌 이겨낼 수 있어? 이겨낼 수 있지? 이식 가능한 심장이 구해졌습니다 김재관 교수님 수술 가능하신가요? 시카고에서 세미나 마치고 오늘 오후 4시쯤 도착 예정이십니다 빨리 인천공항이든 항공사원 연락하세요 그리고 도착하는 즉시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네 조합통제센터 강도석입니다 네 위성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제가 235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성통신망을 가동시키고 235의 현재 위치와 운항항적을 대형감시 스크린에 표출해 네 윙스웨어 235편 기장 김유성입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저 혹시 대한병원 소아심장 전문의 김재관 교수님 계십니까? 그렇습니다 대한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?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? 네 네 네 네 네